그 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흥린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비 없는 자비의 집 그런 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들판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 그런 제목으로 잔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사건만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 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 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테,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오병 이어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참 구체적이네요, 요한복음은. 네, 이름을 탁탁 두 사람이나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교해봐라는 이미지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소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소년이 늘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 소년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왔던 걸 드렸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읽고 섞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둬라. 직접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물론 거두긴 한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냥 남았더라만 있었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남은 것을 다 버리지 말고 거두라. 명령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징적이죠? 확실히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넓은 평야, 광야가 베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곳이니까 다 모였어요. 거기서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려고 빌립을 콕 찝어서 물으신 거군요? 콕 찝어서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빌립이 처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동네가 나오죠? 네. 어느 동네 출신이라는 겁니까? 베세다. 베세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 모인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세다. 베세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자기 고향인데 잘 아는 곳이죠.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또 같은 동네 사람들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 안드레와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여기도 같이 베세다 사람이었다. 알려줍니다.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이 베세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0절 21절입니다. 장미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다. 명절에 예배하러 가는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명절이니까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 헬라 사람들. 예루살렘은 누가 주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죠. 그런데 헬라 문화를 갖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콕 집어서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겁니까?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어떤 면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뭔가 일을 해결하는군요. 헬라어 말.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헬라어는 국제 언어였어요. 지금 영어처럼. 헬로 하와이오 이 정도는 보통 사람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잖아요. 네. 그렇죠. 더 깊이 못 가는데. 빌립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헬라를 가장 능통하게 했던. 한편으로는 또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일들을 좀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장혜원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지. 그러면 아버지를 안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딱 들었어요. 빌립. 빌립 질문이 있어.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제가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이네요. 대단히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도마네요. 도마. 도마도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요. 안 보고 못 믿습니다. 도마도 그랬는데 빌립도 비슷하죠. 그렇게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들이고 또 대개 좀 지적이거나 또는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빌립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빌립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손건우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이 동네 출신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어디가 가게 있는지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벌써 계산이 다 됐어요. 대략 보니까 남자만 5천 명, 아이들 여자분 따라왔으니까 대략 2만 명 금방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죠. 넓은 곳이니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금방 머리가 계산이 딱 됐습니다. 딱 얼마치가 필요할 것 같으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였습니까? 그 당시에? 1데나리온. 우선 노동으로 얘기하죠, 옥사님. 그렇죠. 비숙련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아, 일당. 일당으로 받는 것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며칠 일한 거예요? 200일을 일한 겁니다. 쉽게 지금 계산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때에 어떤 분이 일을 해서 10만 원 받는다고 계산하면 200일을 일하면 얼마를 벌게 되는 겁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여러분 지금도 2천만 원 현금으로 들어가서 빵 살 때 있습니까? 없죠. 서울 시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디예요, 지금? 베세다 광냐. 들판에. 돈을 줘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200데나리온도 우리 지금 없지만. 만약 200데나리온을 예수님이 지금 주셔도 우리가 이것을 살 데가 없고 그리고 조금씩 한 입 정도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배불리 먹으려면. 배불리 먹으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딱딱딱 부러지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또 대야 되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저 머리도 좋잖아요. 계산해보니까요. 결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아주 좋아요. 사람도 적고 똑똑하고 되게 좋은데 결론은 주로 어떻게 나아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나게 됩니다. 왜?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현실은 늘 풍족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똑똑하고 계산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주의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주의자가 있죠. 이상주의자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 꼭 집어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제자 중 하나 곧 시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형이 있었어요. 유명한 형 이름 뭡니까? 베드로 베드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급해요. 급하죠. 생각하고 움직입니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생각합니까? 일단 저지르는 것 같아요. 일단 저지르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까? 일단 밖으로 딱 발 대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 베드로예요. 동생은 어땠을까요? 비슷했으리라 이렇게 형제의 기질이 비슷했군요. 형제의 기질이 비슷하죠.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한 집안의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많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70, 80%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거 보고 듣고 그렇게 지내고 그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안드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과는 아닌 거죠. 그렇죠? 빌립은 계산이 딱 되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딱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늘 안 된다고 되니까 몸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 형 보고 자랐잖아요. 형은 일단 머리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니까 안드레도 일단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찾으시네? 그럼 내가 찾아보자고 벌써 나가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딱 그렇게 찾고 있다가 딱 보니까 어떤 애가 도시락을 꺼내내. 그렇죠? 그 도시락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있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보금에만 이 떡 종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보리떡.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한보금만 그렇게 알려줍니다. 참 구체적인. 여러분 찹쌀떡이 비싸요? 보리떡이 비싸요? 찹쌀떡. 찹쌀떡이? 찹쌀떡이 옛날에 훨씬 더 비쌌죠. 쌀이니까요. 쌀이니까요. 여기도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이 아이가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근거가 됩니다. 또 여기 한 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하나는 조그마한 남자아이란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러나 저러나 가난한 집에 넉넉하지 않은 집의 아이였기 때문에 빵을 싸우되 또 보리떡으로 된 빵을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등어? 고등어. 그렇죠. 우럭 광어. 저도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회를 좀 또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우럭이나 광어나 참도 미는 것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런 생선? 아니겠죠. 신약성경에 물고기라고 나타내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익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물고기를 할 때 익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옵사리온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볼게요. 21장 11절 여기도 물고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그렇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다 도망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뭐 했을까요? 전에 했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였다는 겁니까? 153마리. 153마리. 153. 거기서 많이 보셨죠? 모나미 볼펜. 그게 그분이 정말 꿈을 꾸시고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중에 하나가 그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여기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쓰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익수스가 있고 하나는 옵사리온이 있었는데 익수스는 큰 물고기고 옵사리온은 쬐끄만 물고기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익수스. 익수스가 쓰인 거예요. 익수스. 그러니까 여기 153마리만 잡아도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것은 엄청 큰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죠. 그 물고기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팔았죠. 돈이 되고 상품이 되고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밑에 잔잔한 애들이 가져오거든요. 조그만 애들. 그런 조그만 애들은 이제 말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조그만한 물고기들, 우리 말하면 좀 큰 멸치 정도 되는 그런 거를 옵사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할 때 이 물고기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까? 옵사리온이라는 단어. 헬라 말에 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작다는 뜻입니다. 파이디온 하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 여기도 옵사리온 하면 물고기 중에도 쬐끄만한 애. 그것도 두 마리. 그러니까 큰 멸치 같은 거 두 마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간에 기분도 안 가겠네요. 그렇죠. 이 조그만 아이가 그저 허기를 면할 정도, 그 정도의 지금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도시락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런데 이 안데레는 덜컹 개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갖고는 안 놓고 또 이걸로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얘 들고 온 거 봐도,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그렇죠? 이거 갖고. 이미 2만 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마음이 있었죠. 안데레에게는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더 앞선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봐왔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정말 보리떡하고 쬐끄만한 물고기 두 마리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다. 그렇죠? 안데레가 가져오긴 하지만 이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보잘것 없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드린 것, 재물로 드린 것, 그 모습 그리고 그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실 것 같으시다 생각한 거죠. 안데레는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손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보셨겠죠? 보리떡하고 지금 삐쩍 마른 쬐끄만한 물고기 두 마리 보셨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아마 이렇게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앉으라고 했는데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냐.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먹고 싶은 대로 먹게. 아까 빌립이 계산했잖아요. 조금씩 한 입씩 정도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산 빵이 부족할 거다. 그래도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눠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그렇게 아주 비싼 떡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먹는 그 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배 터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되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병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12절 읽어볼게요. 장미님.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소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보잘것 없는, 별별로 없는 집안 아이고 정말 갖고 온 것도 정말 조그마한 아이 먹기도 모자랄 만큼 정말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버리는 게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거두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가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또 나오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열둘, 열둘. 왜 열둘이 나왔을까요? 12지파인가요? 열두지파. 그래서 열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구약의 열두지파.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다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바구니, 열두리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두 바구니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찼더라. 찼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득 찬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음식을 갖고 와서 배불리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분들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14절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또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안드레를 통해서 계산은 잘못했지만, 자기도 확신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들판에서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강의로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주시죠. 저는 맨 처음에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등장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히 이 표적이 왜 중요했을까?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중요한 거죠.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게 됐네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가 다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병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면 다 믿어질 것 같고 저는 가끔 예수님하고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다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정말 믿게 되죠. 사실 이 장면에서 항상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엉뚱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궁금해요. 항상 한 1만 명 정도 모였을 텐데. 남자만 5천이니까요. 그 들판에 쫙 앉혀놓고 예수님 마이크나 확성기도 없이 어떻게 설교를 전달하셨을까. 그렇죠. 그게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아나운서시니까 훨씬 더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미국에 보면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1700년대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 다닐 때 실제로 보면 보스턴의 그때 인구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한 1만 7천 명이었는데 이분이 보스턴에 집회하면 2만 명이 왔대요. 네. 그런데 마이크가 없었죠. 들렸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피레침 원리를 발견한 벤자멘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집회 가본 거예요. 조지 윗필드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확인하라요. 진짜로 되는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서 얼만큼 들릴 수 있는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에게는 육성이 바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잖아요. 보면 아래에서 소리를 위로 낼 때 우리 학교도 있어요. 대학교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위로 쫙 소리가 퍼져요. 그런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기는 그 들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보면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에 이렇게 앉아있고. 들판은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뒤에는 물이고 앞에는 산이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물을 등지고 산을 벗죠. 그럼 바람이 어디로 불겠습니까? 산으로 불죠. 이렇게 산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면 2만 명, 3만 명도 들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를 계산한 사람들이 직접 요즘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좀 풍요네. 궁금증이. 지금 원래 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했었는데요. 빌릭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됐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들판에서 맛보는 천국 장치. 그런 점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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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